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애초 보건당국은 유럽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전파력이 더 강한 건 아니라 이런 취지로 말했었는데 오늘 발표는 내용이 달라진 거죠? 두 달 전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부위에 접촉하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더 전파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유럽발 GH형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전원단계 높은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두 달 새 지켜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는 전파력이 최대 6배까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틀 전 네이처지에는 이게 바이러스의 전염력 차이가 아니라 인구 집단, 즉 사람의 차이로 해석하는 전혀 상반된 연구 결과도 실렸거든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바뀌는 거면 지금 치료 연구 개발 중인 치료제나 백신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이거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작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효소를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백신은 효과가 비슷할 것이라는 견해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서로 팽팽합니다. 다만 현재 연구 중인 치료제와 백신 중에는 돌연변이가 생기기 이전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작용하도록 개발 중인 것도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설계를 다시 하거나 보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요즘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얇은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나 비말용 차단 마스크 쓰는 분들이 괜찮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공기 전염 사례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비말 감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면 KF94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방역수칙이 너무 까다롭게 흔들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비말 차단 마스크라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감염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왕선문 기자였습니다. opinion Produced chance appears to be that you now